야매 당구 쩡프로 나도 이젠 동네 프로 좀 나도 들어가는 쩡프로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쩡프로 야매 당구 쩡프로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쩡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특수한 옆돌리기. 우리가 옆돌리기를 치다 보면 원쿠션 공간이 너무 좁아서 코너를 노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께를 최대한 가져가면서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당점을 찾아서 자신 있게 스트로크 하는 사실 자신 있게 스트로크 하느냐 아니면 조금 절어서 절다 그러죠. 쩔샷이라 그러죠. 절어서 샷을 하느냐가 득점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배치를 만났을 때 굉장히 자신 있는 스트로크로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타워 화면 보시죠.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옆돌리기인데 이렇게 돌릴 공간이 굉장히 좁은 엄청 얇게 쳤을 때 여기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원쿠션 구역이 정해지겠네요. 그때 이렇게 옆돌리기가 섰을 때 두께를 두껍게 가져가면서 배치를 해결하는 방법 즉 코너를 태울 때 코너로 원쿠션을 조준하고 당점만 조절해서 배치를 해결하는 옆돌리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되죠?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특성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재미있는 특성이 있어요. 무회전 특성인데 여기가 1, 2, 3, 4, 5, 6 숫자를 60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60에서 코너를 무회전으로 치면 원, 투, 쓰리 쿠션이 어디가 될까요? 쓰리 쿠션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오게끔 되어 있냐면 이 출발 포인트가 60이라고 했죠? 60의 3분의 2 지점 3분의 2 지점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60을 3으로 나누고 그럼 20이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3분의 1만큼 그러면 3분의 2만큼 이동을 한 거죠. 3분의 2 지점을 향해서 날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쓰리 쿠션 맞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이렇게 생긴 쓰리 뱅크샷을 칠 수가 있겠죠? 제가 한 마리 맞다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상단 투팁 정도 12시 방향 투팁 정도를 줬습니다. 자, 정확하게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해볼게요. 50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50 나누기 3은 17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여기 있는 배치를 득점할 수가 있겠네요.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40에서 출발을 하면 나누기 3 그러면 13 정도가 되죠? 13 정도가 되는데 여기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지점이 쓰리 쿠션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득점을 노릴 수가 있겠네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딱 들어오죠? 30에서 출발하면 30 나누기 3은 10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쓰리 쿠션 지점이 여기 이렇게 생긴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0에서 출발하면 20 나누기 3은 6 정도가 되죠? 6을 쭉 이동해서 여기를 향해서 들어올 거니까 이런 배치 득점이 되겠네요. 지금 제가 회전을 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카메라가 지금 테이블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회전을 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회전을 안 주고 치고 있습니다. 득점이 되죠? 이렇게까지 됐을 때 예시를 만들어 보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예제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해줄 것은 이렇게 코너로 선을 그어보고요. 1접구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서 코너로 선을 그어보고 출발 지점을 확인하고요. 20포인트죠? 그러면 20포인트의 3분의 2 지점 6을 이동해서 여기에 쓰리 쿠션이 떨어진다. 무회전으로 쳤을 때 그러면 얇은 두께를 치면서 회전을 주는 것보다 그냥 두꺼운 두께를 노려서 자신 있게 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두께가 살짝 얇게 맞더라도 짧은 쪽으로 득점이 될 것이며 코너를 바짝 돌더라도 긴 쪽으로 득점이 되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엄청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코너로 가는 두께를 잡고 무회전으로 그냥 굴려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치면 돼요. 제가 만약에 얇은 두께로 회전을 주고 친다면 이런 속도로 칠 수가 없었겠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매치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1접구에서 살짝 왼쪽으로 벗어난 지점에서 코너로 선을 그어보고요. 그러면 무회전으로 쳤을 때 예상 3쿠션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얇은 두께로 회전을 주고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 있게 두꺼운 두께로 득점을 노릴 수 있다. 거의 반 두께 정도를 노리고도 칠 수가 있는 거죠. 회전을 만약에 제가 3팁을 주고 칠 거면 엄청 얇은 두께로 쳐야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도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죠. 하지만 무회전으로 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낫다면 굳이 얇은 두께로 회전을 주는 것보다 그냥 두꺼운 두께로 무회전으로 코너에 꽂아 버리는 게 더 낫죠. 지금 바짝 꽂혔기 때문에 살짝 긴 쪽으로 맞았죠. 기본 문제 한 번만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느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배치가 있으면 코너를 맞추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코너를 노릴 수 있지만 이쪽에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코너로 정확하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코너에 꽂히는 게 아니라 좀 넉넉한 부분을 보고 회전을 주고 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마음의 안정감이 오겠죠. 근데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코너에 가까워졌어요. 지금은 선택권이 이렇게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안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있죠. 이럴 때는 코너를 무회전으로 그냥 꽂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득점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대로 예상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스트로크를 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배치가 있더라도 이렇게 생긴 배치는 코너로 넣을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자신 있게 못 나갑니다. 자칫 자신 있게 쳤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배치는 이렇게 무회전을 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회전을 좀 주고 원쿠션을 좀 넉넉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용하는 방법은 언제 사용해야 되냐 일단은 1접구가 코너에 가까워야겠고요. 그리고 수구도 딱 코너에 넣기 좋은 배치 오히려 코너를 안 태우기가 더 어려운 배치 이런 배치에서는 그냥 무회전으로 자신 있게 코너에다가 딱 넣어버리면 이런 배치는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응용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치를 만났어요. 이렇게 생긴 배치를 만나서 코너로 그냥 공을 집어넣어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예상 무회전 3쿠션이 이 정도가 되죠. 여기서 5포인트씩 이동을 하면 됩니다. 1팁 2팁 조금 부족하네요. 3팁 정도를 주면 득점이 되겠구나. 그러면 자신있게 3팁을 준 상태로 코너에 꽂으면 되죠. 코너에 꽂으면 득점을 이뤄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무회전 3쿠션을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한 2지점 정도가 되겠죠. 13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2지점 여기서 1팁 정도를 주면 득점이 되게끔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1팁만 딱 주고 그리고 코너로 꽂아 넣으면 득점이 된다. 이해 되셨죠? 내가 쓸 수 있는 두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길거나 짧게 빠질 수 없는 당점을 찾아서 자신있게 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쿠션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무회전으로 코너를 꽂았을 때 여기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짧게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코너로만 안 집어 넣으면 길게 빠지진 않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무회전으로 치면서 코너를 살짝 크게 돌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코너를 살짝 크게 돌리면 되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느낌만 있어도 원쿠션이 구역이 엄청 좁기 때문에 수구가 갈 수 있는 곳 또한 엄청 좁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감각적으로도 해결하기에 용이하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미있게 치자 야매당구장의 점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